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리드 포 크라잉보이 헤에에에에에 가자, 엄마. 근데 화질이 왜 이러지? 바닐라 라떼요? 어우, 더워. 어우, 근데 그거 너무 무서웠어. 옵니다. 이대로 더 따뜻하게 되었고 저희도 눈러봅시다. 하여간 일컬끈어. 영원히 자초거리의 시간을finitely 호흡을 휴둔에 삼시 점수 전후에 아마도 넷가스 전후 제발 어이징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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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? 내가 짤을게 왜? 어슬퍼 아니 면 짤는데 어슬플 게 어디 있어? 젓가락 이렇게 잡아 지옥에 그럼 이거를 줄까요?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짬뽕이야 이게 뭐 시켰지? 카이젠 카이젠 친절한 수기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보고 왜 이렇게 영상 안올리냐 티켓이 몇 개 비싼지 몰랐지 티켓이 몇 개 비싼지 몰랐지 자 해봐 서윤씨가 7kg밖에 없는데? 아 7,700kg 천천히 다 둘러보자 난이 아이고 아이고 기지개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? 너무 좋아 여기가 한 200불, 180불인데 지금은 한 400불 하겠다. 너무 예쁘다. 이제 크림을 먹으러 가볼까요? 이제 크림을 먹으러 가볼까요? 이제 크림을 먹으러 가볼까요? 크림을 먹으러 가볼까요? 크림을 먹으러 가볼까요? 크림을 먹으러 가볼까요? 집에서 고급한 룰을 고를 수 있는 곳 두세는 수요한 일을 대비합니다 하이도는 유명한 집은 한편 전원에서 일찍 한편 이곳에서 잘 시켰습니다 한편, 이곳에서 일찍 해요 이곳에 이곳은 아픈 곳이었습니다 제가 잘 먹으면 좋겠다. 3주일까지는? 너무 좋은데. 맛있겠다. 맛있게 먹었을 때 맛있겠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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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